막내네 귀여워 언니들 빨리 만나야 되는데 연재 언니 엇걸 한대요 지대 짱나요 옛날에 많이 쓰는 말 아니야? 나이 속인 거 아니야? 지존 막내 제재가 간다 언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막내 애교를 막 언니 아! 언니! 아! 우리 언니! 이 막내! 막내가 아니고 유아 아니야?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 맞지? 막내야, 핀 뭐야? 완전 상큼해! 르세라핀 막내 제재라 그래 왜 노란색 옷 입는 거야? 이거 입었을 때 눈이 뒤집어졌다고 들었어 나 오늘 자두머리 했어 소개 올리겠습니다. 저는 르세라핀 새로운 막내 새로운 막내 제재라고 합니다 그래, 그래! 여기 100점! 내 애착 인형이거든 음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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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프라! 귀여워! 귀여워! 막내 같은 막내가 있니? 언니! 너가 알아서 써봐 아니야, 이거 아니야 막내가 항상 귀여워 내가 센터 해 그러면 야, 부럽다 너 은채 언니 진짜로 서운해하네 서운해? 은채야 너는 이제 언니야 언니의 삶을 살자 어떡해 언니가 이랬어 야 너무 잘한다 제재야 근데 제재야 근데 생각보다 하네 아, 어떻게 이렇게 바로 따라서지? 아, 어떻게 이렇게 바로 따라서지? 윤진 언니 윤진 언니만 은채 언니가 배경화면이 아니라 윤진 언니만 아니더라고 그럼 지금부터 내 사진으로 해줘야겠어 내 사진으로 해줘야겠어 지금? 응 어,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해야지 당연히 우리 망대사랑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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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채 언니 어디 갔어? 은채 언니 쟤 은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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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필지기로 약속했잖아 나 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지금 어, 나가 싫어 언니야 싫어 싫어 똑해 언니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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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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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